시작하겠습니다. 갑작스럽게 출전이 됐어요. 이제 감독님이랑 친인이랑 좀 들어가기 전에 얘기 좀 하셨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 나누고서 들어가셨는지? 들어가서 안전하게 최대한 쉽게 하라고 주문하셨고 자신 있게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. 사실 갑작스럽게 얘기가 뭔가 왔어요. 못 본 상황이었거든요 제가. 그래서 다들 저한테 소리치길래 저는 자부라는 줄 알고. 어떤 건 줄 알았는데. 제 미스였죠.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든 출발시간도 같이 7분까지 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막아냈습니다. 연기를 끝낸 점 소감은 어떠실까요? 딸딴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2대0이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고 형들이 또 안에서 그렇게 괜찮다고 해주고 자신 있게 하라고 하니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세트로 정말 많은 환불을 해주신 팬분들께 공간이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4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뛰었는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. 다음번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점심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.